안녕하세요 김건호 프로의 장기방송입니다. 변형 좌진병 우포진 항상 포진이름 말할 때는 김하 좌측에 있을 때 포진이름 말하니까 이게 김하 여기 있으면 좌진이에요. 좌변 좌진 좌진병 우포진이 됩니다. 차가 양치 합세하겠다.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 상에 나갈 준비를 할게요. 병 한번 띄워놓고 차가 올라와서 여기 가겠다는 거죠. 포로 올려주고 줄차로 오면 포로 이렇게 막습니다. 차가 이렇게 오면은 반대로 넘고 여기 가도 됩니다만 이쪽 가볼게요. 선택이 되는데 여기 와서 말을 먼저 더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귓상 나오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고 상이 나서 여기를 노려보겠다. 그런 의도죠. 귓상이 먼저 일단 나가볼게요. 상이 나서 얘를 노리겠다. 드로이도 같은데 말을 먼저 내놔라. 먼저 물어보고 포가 말을 치면요. 상 또 올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홍수해야 됩니다. 때리고 때린 수 있으니까 차로 지키더라도 이게 포로 때려보거든요. 그리고 포가 또 상 때리니까 물어보고 물어보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이거 미는 수도 있거든요. 이거 홍수해야 됩니다. 상으로 뭐 졸 때리겠다 또 물어보고 차가 이렇게 계속 여기 오고 싶어서 이런거죠. 상대가 무실려는거는 뭐 이쪽 오면은 나도 여기 때리고 와더니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일단 지켰다. 일단 지켰다. 치아는 수를 일단 먼저 지켰다. 그런 얘기군요. 포를 넘겨서 또 말을 달라고 할겁니다. 포를 넘길 준비를 하는거죠. 포를 넘겨주고 만에나 마가 빠지면 뒤에 변에 졸이 죽으니까 응수 한번 물어보고 물어보고 포가 이렇게 차를 걸 수도 있습니다. 병 먹으면 뒤에 넘겨장물이 있기 때문에 양치 앞세도 좀 오기가 곤란하죠. 그런 수 있으니까. 이러면 연기 먹죠. 먹으면 차가 먹을 때 포가 마치니까 먹고 갑시다. 일단 먹자. 차가 먹으면 나는 말을 때리겠어. 먹으면 끼우겠다 이런건가요? 일단 먹어보자. 끼우겠다 뭐 그런 얘기군요. 넘기면 상으로 친다 그런 얘기죠. 괜히 먹었나? 괜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일단은 뭐 죽입시다. 상으로 친다는 건데 뭐 줘야 주죠 뭐. 줘도 뭐 큰 수가 없기 때문에 먹어주고 그래도 덤이 있죠 아직. 뭐 장고 모르겠다는 거. 사받은 되고 공 내리면 되고 끼우는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상이 나갈게요. 큰 수는 없습니다. 졸달라고 하고 공을 내리면 되니까 별 수가 없죠. 공 한번 내려주고 차로 지켜주고 이 졸 걸려있습니다. 밀고 하는 수가 좀 무섭죠. 졸이 움직이니까 졸이 이제 병이 올라가는 거죠. 다음에 지름의 양방수 공격이지 뭐. 마가 뜨면서 양졸을 올릴 수도 있고 지마가 뛰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일단 밀어야죠. 무조건 포 달라고 해야 됩니다. 상대 명포는 이탈시켜놓고 두는 거죠. 여기 걸려있으니까 이거는 좀 응수로 해야 됩니다. 포를 먼저 달라고 하죠. 상으로 이걸 때리거든요. 포 달라고 하고 말을 달라고 하고 둘 게 많습니다. 살을 치겠다 이런 건데 찌르면 멍포로 가나요. 찌른다. 달라고 한다. 일단 말을 먼저 달라고 하죠. 말을 먼저 달라고 하고 찌르는 게 낫네요. 말을 먼저 달라고 하고 이탈되면 찌르면 포 죽네요. 병이 다리를 일단 없애놓고 상이 먹지 못하죠. 명막해 있으니까. 마달라고 하고 다음에 중앙 병 찔러버리면 포가 못 넘죠. 장군이니까. 그 수가 좋네요. 포는 죽었네요. 꽥 여기서 그진 끝났네요. 병 하나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대군이 좀 기운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밀어뿜 죽어뿐니까. 그죠? 이게 말을 먹고는 안 돼서 좀 괴롭죠. 말을 먹고는 안 돼서 살을 받기도 좀 그런 게 먹고는 안 돼도 부담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암만 봐도 곤란해 보이네. 명포를 해야 되는데 명포를 하더라도 이거 먹어보면 또 퍼뜨리니까 명포도 할 수가 없고 곤란하죠. 밀면 죽었죠. 뇌나 꽥 꽥 죽었죠. 먹고 자꾸 나오니까 그냥 공짜가 되니까 먹으면 이제 상으로 치야겠다. 뭐 그런 의돈인가요? 일단 먹자. 먹어야지 뭐. 만화가면서 상래나 졸래나 졸래나 삼거리 뇌나 포로상을 치고 포로 이제 마루 양조를 걸고 이거는 먹고 자고 나오니까 뭔가 응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조로 살릴지 이조로 살릴지 인데요. 이조로 당기면 귀상으로 치니까 요조를 당길 수밖에 없는 형태 같네요. 요게 죽었네. 아 이걸 또 먹고 자고 나오죠. 포도 죽었죠. 포장 잘 봤습니다. 한 번 더 넣어볼까요? 기마디 기마디고 일단 기마초 체결고 새벽에 다른 방송 어 저 다른 경기 보셨을 수도 있겠다. 유일이니까 면보까지 주고 졸려러서 이제 마상 나가겠다 두고 강이 나와서 일단 병 날라고 또 갈게요. 기마진출 국 내려가지고 공일선 양찹새 공격 한 번 해볼까요? 양찹새 하겠다 응수 물어보는 거죠. 차가 뭐 양댁을 날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바달라고 할 수도 있고 변으로 합병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비싹 나가볼게요. 변으로 이렇게 합병하겠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양댁치겠다. 차로 지켜주고 밀면은 요기 오겠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사람 받을게요. 밀면은 요기 오면서 양빵 걸리니까 사람 받아주고 상으로 치하고 먹으면 양차로 먹고 돌아오겠다 이런 거니까 줄차를 세워야 되나요? 나는 뭐 양댁 맞으면 안 되니까 차가 좀 줄로 세워줬고 차가 그냥 이렇게 한가 빠졌네요. 뭐 이건 잘 모르겠다. 포가 차로 한번 걸어봅시다. 아 상으로 쳐버린다. 사람 몰려주고 천천히 가도록 하죠. 양잡세를 방비리 잘 하셔가지고 양포 분할을 시도하면서 뒷공격을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기 치는 거는 이거는 이거는 뭐 포가 이렇게 넘기면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묶어놔버리고 어차피 포가 못 넘죠. 서로 받았으니까 이러면 여기 양댁업 때려볼까요? 차가 좀 벗어났으면 나았지 않나 싶는데 이거는 뭐지? 취하겠다고? 말을 달라고 가볼까요? 얘 죽이고 줍시다 이거 나는 말을 치겠다. 그렇게 두고 이제 올리면 되죠. 마가 도망가면 올려가지고 상으로 포를 지켜줍시다. 상을 쫓겠다 이런 건가? 당겨가지고 먹어도 되죠 지금 에이 먹자 주고 먹고 나가는 게 낫지 어제 감독이 좀 있었죠 2포 주고 2포 먹읍시다 이러면 2포 넘기면 얘 죽었죠 얘 갈 데 없는데 대처한다는 건가? 에이 뭐라 넘겨보자 차례나 대처할 수 있겠네요 대처 포가 차를 걸고 있고 포가 있으니까 여기 대차 붙이는 수 둘 수 있네요 먹으면 이제 포를 취하겠다는 거 상을 먹으면 같이 상을 먹겠다는 얘기인데요 달라고 가면은 옆 포를 넘나요? 아 이 포를 못 잡겠네 상을 살리는 선택을 할지 상을 같이 먹었지 한번 살려볼까요? 그냥 이거 먹어보자 일단 일단 장군이다 같이 때리겠죠 먹으면 같이 먹는다는 거고 그냥 막아 나가보겠습니다 일단 장군 아 저렇게 포가 바로 넘어가게 해주기에는 좀 억울하니까 포를 달라고 해봅시다 이 포가 좀 바로 넘어가게 해주기에는 뭔가 억울하니까 옆으로 넘으라는 거죠 이거 먹질 않게 좀 포죽으니까 옆으로 한번 넘을 겁니다 먹으면 같이 먹는다 일단 그냥 상을 살리는 선택을 할게요 이 장군을 부르면은 상이 돌아가던가 뭐 궁을 돌리지 못하니까 뭔가 응술할 때 상을 살릴게요 상이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상이 돌아오면서 호다리를 끊어버리죠 예를 달라고 얘가 뭐 뒤로 가면 됩니다만 형태가 좀 좋지가 않네 살리면은 상이 여기 뜨겠다 이런 거 살려보자 죽이긴 그렇고 죽이려니까 좀 억울하고 뭔가 아 면상 가신다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 병 달라고 해보자 당기는지 차로 짓기는지 먼저 물어봅시다 아 차로 짓기는 선택을 하네 마진출 기물 일단 나가 봅시다 뭐 열면서 대차가 안되니까 여기 때면 되죠 방이 있으니까 여기 걸려있고요 여기도 걸려있습니다 마가치하고 마루보건 포로봉 차가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 칠 수도 있고요 이걸 미는 수도 있습니다 미는 수도 마가 이걸 먹어도 되고 이걸 먹으면은 얘가 이걸 먹겠다는 건데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마루 지면 마장에 상으로 차려져 기마루 먹으면 되겠죠 기마루 먹으려면 먹어봐라 먹으면 마장 해기득 차 죽었죠 백 화살표가 꺼졌네 차 죽었습니다 차가군 죽어가지고 고매 나오시죠 상대가 두신게 병 밀어가지고 상벽을 마감해서 말을 노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먹으면은 이게 좀 묶이니까 상태가 좀 안좋죠 뭐 마루먹으면 되겠죠 뭐 이거 드셨는데 장군을 못보셨어요 맞아 차 죽음에서 대구위권 답변 잘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군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영상 이건ил 에센스 이름 like bons ället ars vontade 남이